자 오늘 에코엔드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에코엔드림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바닥이 높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1월달이었죠. 세력들의 매직봉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바닥에서 또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상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락할 때 개미들 물량만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세력들 물량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 세력 주머니에 있거든요. 만약에 세력이 이탈했다고 하면은 이 지지 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이탈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게다가 최근 시장 변동성 때문에 특히 월요일이었죠. 자 월요일에 4년에 한 번 오는 폭락장이 나왔어요. 비이상적으로 투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저점이 잡히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영향이지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앞선 두 번째 바닥 근처. 자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만원 후반대 2만 8천원에서 3만 3천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저점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닥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 번 단기적으로는 3만 7천원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런 파동으로 여기까지 7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10만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치고 빠진 전략도 필요하다. 자 우선 에코엔데림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좋습니다. 최근에 연내 흑자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증설 효과로 인해서 사실상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3만톤 규모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 내년 4분기 전후로 가동률 95% 이상 도달할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한가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5만 5천톤이거든요. 자 생산능력 캐파가 5천톤인데 자 6배를 늘린다라는 것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3만톤까지 늘리지 않겠죠. 그래서 내년의 실적이 퀀텀 점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에코엔데림 같은 경우는 양극재 주원료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글로벌 양극재 생산업체인 유사를 통해서 현대차의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현재 매출 구성은 2차전지 56% 친환경 총매 소재 32% 자 이 캐파 증설에 따른 2차전지 소재의 비중 증가가 예상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생산 능력은 5천톤인데 여기서 이제 곱하기 6배가 내년에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또 최근에 나온 얘기가 LG엔솔에서 전구체 기업 지분투자 강화하겠다. 국내 순수기술 공급 이력 때문에 또 에코엔데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분투자 공장 증설할 때 어느 정도 MOU 아니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2차전지 그리고 배터리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전구체 만드는 기업 그 외에 소재 기업들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IRA 관련된 이슈도 있고 2차전지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계속 MOU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엔데림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 천억 확보했고 또 이게 뭐 감사의 의미로 무상증자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주 환원 정책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즉 재료는요. 계속 나오는 재료 기존에 나온 재료. 이것만 체크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재료가 소멸이 됐는지 또는 추가로 어떤 재료가 새롭게 나왔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정말 이 자리를 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 고점에 물려 있거나 최근에 기대감으로 들어갔던 분들 자 어딜 지켜줘야지 상승할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2차전지가 힘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솔직히 힘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려 있었고요. AI 관련돼서 올해 전망기 내내 양분화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전 관련주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주도주가 좀 흩어져 있었어요. 특히 바이오 쪽의 분위기 좋다 보니까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도 올 초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지금 뭐 크게 이제 신고점 돌파를 한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은 주봉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올해 1월달 그리고 작년 1월달에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량을 통한 장대 양봉. 주봉에서도 장대 양봉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요. 오로지 세력에 돈이 들어온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여기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세력들도 크게 흐름을 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만약에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 안 지켜준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럼 여길 지켜준다면 반대로 여길 지켜준다면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력선 이 녹색선이 60주봉선인데 여기서 지금 지지 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가 중요하고 월봉이 자 이번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만원 초반대를 지켜주면 예를 들면 뭐 다음주라든지 이번달 안으로 이렇게 4만원까지만 복귀를 해줘도 큰 흐름 봤을 때 쌍바닥이 잡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 확실히 세력들이 이런 우상량 기조를 만들고 그 다음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딱 이것만 체크하시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자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이 얼마나 좋냐면은 특히 내년이 기대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올해 흑자 전환했지만 사실상 내년이 더 중요해요. 내년에 거의 4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배 9배 성장을 해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 캠파 6배로 늘린다 말씀드렸죠. 세만금에서 가동률 95% 늘어나면은 주식은요. 6개월 먼저 선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을 하는 거고 자 가격대로 보면은 35,000원 언더 자 35,000원 언더가 제일 메리트 있어요. 다만 제 영상 꼼꼼히 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 제가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 주식은요. 그런 게 아니죠. 다만 이 라인을 깨면은 오래 걸립니다. 자 이 라인도 잡아놔야죠.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길 깨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 지지 라인 체크를 하면서 우상량 기조 오면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5,000원 언더 4만원 언더까지가 가장 메리트 있다.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쵸?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가장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다 잡아드리고 있고 자 태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근에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낙폭 세력선에서 들어가서 이틀만에 15% 단타 청산을 했죠. 그래서 일부 비중 청산하고 30%는 제가 14,000원 돌파까지 스윙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어디에서 단타 청산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잡아드렸어요. 태선 같은 경우도 세력선에서 지지 라인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고 자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틀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수익 청산을 했죠. 보시면은 10% 단타 청산하고 그리고 이틀동안 20% 단타 수익 청산하면서 다른 종목도 계속해서 챙겨보자. 지금 V자 반등 나오면서 단기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바이넥스 한번 볼까요? 힘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즉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에 돈이 들어오고 단기 낙폭에 따른 매수 타점 여기서 자 이 구간에서 잡아드렸었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지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잡아드려서 우리가 단기간 자 이틀만에 20%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계속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해야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에코앤드림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물려요. 그런데 반대로요. 저점에 들어가면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벌써 단타로 낙폭과 대 이후에 35% 40% 수익 낸 것처럼 지금 시장은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잡아야지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보가 없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이 소통방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 클릭을 하시고 제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이 종목을 그대로 뺏어쓰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 번호를 올려놨고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802-72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구독자 인증해 주시고 입장은 닉네임도 같이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일단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바로 입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입장 승인을 제가 해드리려면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시고 제가 개인 번호 올려드린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혼자 주식하는 분들 너무나 힘들다. 문의 많이 주셔서 우리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제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만 보시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에코인드림 주주분들 결국 우상량하는 기조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수익 나는 시장에서 제 영상을 통해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세력만 따라가자. 우리가 개인과 반대로 해야 수익 납니다. 제가 지금 이 에코인드림 이 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이유도 단기적으로 5만원까지 좋아요. 단기로 여기서 치고 가면 5만원까지 걸리니까 그 다음에 또 저점 잡히면 여기까지 보고 치고 빠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시장은요. 쭉 끌고 가야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세력 매집주 같이 함께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중에서 6월달은 3천당 제약이 있었고 7월에는 대봉 LS가 있었습니다. 둘 다 패턴이 똑같았죠.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 했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떤 걸 강조드렸냐면 일단 재료가 좋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5월 31일에 제가 장 끝나고 신청해 주신 567분 싹 다 보내드렸어요. 당연히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드렸죠. 그래서 매수 구간 내에서만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 도달하면 그냥 전량 다 매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 또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봉 LS 같은 경우 7월 초였죠.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여기에서 매수 타점 잡아들여서 목표가까지 3주 만에 우리가 50% 수익 청산을 했던 대봉 LS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봉 LS 역시 재료가 너무나 좋았어요. 정부 과제, 비만 치료제, 돈이 들어온 섹터, 그리고 신고가 다음에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다. 자 7월 11일에 장 끝나고 저녁시간에 신청해 주신 635분 싹 다 보내드렸어요. 이때도 당연히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매수구간은요 만약에 오늘 바쁘잖아요. 그럼 내일 이 매수구간 내에서만 매수하시면 돼요. 내일도 바쁘다. 그 다음날 매수하시면 돼요. 다만 이 마지막 가격 벗어나면은 추격매매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미리 잡아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시장에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11월에 미 대선이 있죠.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정책주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자 내가 이런 정보가 없다.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우리가 세력 매집주 들어가는 대선 정책주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서 대봉 LS랑 삼천당 제약처럼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고 하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혹시 깜빡하고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수익으로 반드시 보답하고 챙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재료 다른 주도주도 공략하고 싶다. 나는 단기 단타가 좀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 소통방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소통방 나는 소통방보다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왜냐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제가 이 타점을 잘 잡아서 보내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은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도 이 구간도 결국 뭐다?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에 살아 그리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또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지만 제가 좋은 영상으로 좋은 종목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잡아 드릴 테니까 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식으로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